Q. 캐릭터 진행 앙cam 옛날에 대구에 초등학교 때 황금동에 살았어요 방봉동 상품남자 상품남자 그리고 잠깐 또 지산동 지산동 왜? 아, 그래? 있는 남자 진짜 아직 어렸을 때는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 양쪽엔 네 대구 대구있을 때 진짜 야루맞은데 아무튼 저희는 약간 사이키델릭과 뭐 다양한 장르로 불리고 있죠 왜 그만큼 작다하게 저한테 많다는 것까지 저희도 저희가 뭐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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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